. 겨울 여신 태연, 크리스마스 빛내줄 사랑스러운 니트 어디꺼? 소녀시대 태연이 러블리한 크리스마스 여신으로 변신했다. 태연은 지난 17일 오후 롯데월드몰에서 새 앨범 디스 크리스마스 발매 기념 팬사인회를 가졌다. 환한 미소로 행사장에 등장한 그녀는 팬들 한 명 한 명과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태연은 하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로 인형 미모를 뽐내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코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위해 레드와 그린 배색이 돋보이는 니트로 사랑스러운 홀리데이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베일 소매가 돋보이는 화이트 셔츠를 레이어링해 깔끔한 느낌을 연출했으며, 하트 쉐입의 금장 버튼 디테일의 언밸런스 가죽 스커트로 스타일 지수를 높였다. 특히 크리스마스 모드를 한껏 끌어올려준 태연의 니튀의 시선이 집중됐으며, 프렌치 컨템포러리 산드로의 아이템으로 알려졌다. 연말 시즌 레드 앤드 그린 컬러 조합과 지그재그 패턴의 펀칭 디테일로 가죽이나 데님 아이템과 매치하면 캐주얼한 연출이 가능하며, 블라우스와 원피스에 레이어드하면 페미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파티록이 연출된다. 한편, 태연의 디스 크리스마스 뮤직 비디오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기는 등 팬들 사이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